길티게 트레일러? 보여주세요 궁금해요? 전 길티게는 나왔을 때 조금 해봤는데 근데 결국 포기 되었어요 업데이트 보여주세요 와 이거 뭐야? 3v3모드? 뭐야 이거 재밌어 보였는데? 시즌4? 시즌패스? 캐릭터 보여주세요 전 바이크는 조금 해봤는데 근데 전 그냥 제 캐릭터 필요해요 제 메인 캐릭터 필요해요 만약에 다시 게임하게 된다면 이 누구에요? Queen of Dizzy Phantom? 오케이 브랜드누 캐릭터 하나? 누군지 몰라요 Unica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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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 캐릭터? 3 캐릭터만 괜찮아요 guest 캐릭터 오케이 누구 누구 설마 아 설마 누구 Edge Runner 캐릭터? 오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게임 플레이 좀 보여주세요 게임 플레이 게임 플레이 여러분 만약에 방송 가끔 봤다면 뒤에는 루시 캐릭터 포스터 걸려있어요 너무 팬이에요 오 그거 재밌는데 오 오케이 오케이 게임 다시 해봐야 되네요 루시 캐릭터 메인해야겠네요 루시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아이유 아이유 오케이 그때까지는 철권 그때까지 철권 리디어 대결 네 잘 아이유 에이 에이